오케 잠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보여줘야돼요? 뉴스 제가 카운트로 가볼게요 거침없이 좀 이렇게 턱뿐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여기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여요. 눈에 띄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릉에서 온 14살 김선희입니다. 저 피규어 선수가 꿈이어서 강릉에서 피규어 선수를 하고 있었어요. 피규어를 할 때 노래를 틀고 피규어를 했을 때도 그냥 춤추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강릉에서 댄스 학원을 다니다가 춤을 시작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. 그러면은 막 매일매일 강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? 네. 얼마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? 왕복그룹 한 6시간 넘게 걸려요. 엄마가 맨날 왕복 6시간 운전하고 데려다주셨어요. 4, 5, 6, 7, 8, 1, 2 여기 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서 조금 미안하게도 하고 엄마한테 나중에 꼭 보답해 줄 거라고 얘기도 해요. 킥 차고 1, 2, 3, OK 이렇게 오면 돼요. 1, 2, 3, 4 킥 차고 손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? 1, 2, 1, 2, 1, 2, 3 빨간 바지 1, 2, 1, 2, 3 1, 2, 3, 4 킥! 비교하지 마! 비교하지 마! 어떠세요? 선유 연습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? 행복해 봐요. 아 멋있다. 일어나서 엔딩은 위로! 오케이 천천히 내려오는 거. 좋아요.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처음부터 음악에 한 번 맞춰볼게요. 네! 깜짝 놀랐어. 저기 우리 엄마 있어. 진짜? 깜짝 놀랐어. 엄마랑 엄마를 안 한 적이 있어. 엄마랑 엄마를 안 한 적이 있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